아 지금 토스트를 에 저기 아 버터에 다가 구운 다음에 마이너지에다가 버터하고 마늘을 하고 속도 소금하고 설탕 약간 넣고 로즈말이 좀 넣고 썰어서 넣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발랐어요 발라서 굽는 중이에요 일종의 토스트 마늘빵이에요 아 이거 바싹하게 구워서 아 간식을 먹을 거에요 여기는 기촌한 데는 여기는 마트도 없고 읍내까지 가려면 22키로 정도 걸리니까 집에서 이런거 다 해먹죠 아 맛있는 밖은 고소하고 구워서는 간식이 지금 요즘은 농사철이다 보니까 밤만 먹으면 또 허전해 가지고 또 간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버터하고 마요네즈하고 또 마늘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이렇게 뚜껑 덮어놓으면 이제 바싹 하면서 구워지죠 이게 녹아지면서 버터가 녹아지고 같이 해지면 이제 간식으로 먹으면 커피에다 마셔도 좋고 차랑 같이 마셔도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내용 ÖJ2랑 잘 sacrifices